원, 에, 원, 투, 딴딴딴, 어깨를, 오, 저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. 자, 원, 투, 딴딴딴, 또 반대로, 쓰리, 포, 딴딴딴, 자, 조금 빠르게, 자, 시작, 원, 투, 딴딴딴, 쓰리, 포, 딴딴딴, 네, 이게 한 두 번 정도 나올 거예요. 그때 같이 각자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고, 그리고 마지막에 예, 하거든요. 그때 다 같이 힘차게 예, 하면은 제가 조금 더 힘을 뭉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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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